브렉시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?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. 요새 뭐 잠잠 했는데 응급실적 영국에서 파티까지 했더라고요. 네. 뭐 영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걸 찬성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되자마자 엄청난 뭐 한화. 네. 다우닝과 10번지에서 그것도 1월 30일 날 11시죠. 12시도 아니고. 네. 11시에 공식적으로 탈퇴가 되더라고요. 그 앞에서 또 아주 또 거하게 파티가 되더라고요. 파티를 한 번 했죠. 네. 또 이제 보리스 존슨도 이제 뭐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강녀들하고 같이 또 안에서 또 한잔하시고. 그래서 일단 이제 공식화가 됐습니다. 공식화가 됐고. 지금 뭐 ECC부터 EEC부터 이제 따지면은 40년 50년 가까이 되는 이 유럽연합체에 있던 데서 나온. 이게 초범이 아니에요. 옛날에서 들락날락 들락날락하고 또 불난사하고 또 사이 나쁘면 나가고 뭐 그래서 이게 사실 역사상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브렉시트가 잠시 잊혀졌던 것은 지금 워낙 강하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금융시장에 다 악재를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브렉시트가 좀 잊혀진 게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작이죠. 이제 시작이고 뭐 지금 브렉시트가 됐다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고 지금부터 1년간 그러니까 11개월 연말까지 이제 EU와 또는 각국과 FTA를 맞아야 됩니다. 그래서 그 기관들이 이제 뭐 촘촘히 짜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하고 영국하고는 2016년도 투표 끝나자마자 3년 동안 작업을 해서 이 한영 FTA가 이 브렉시트 나오기 전에 통과가 됐잖아요. 한국하고만 하는데도 3년이 걸립니다. 그런데 지금 뭐 각국하고 또는 EU 전체하고 세부사항을 논의한다는 게 사실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이것들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